안녕 동이 10월 워닝 자 오늘 영상은 하이틴 남주 재질 틱톡 존자랑 재생긴 남자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생긴다 필터 아닌가? 그림 같다 눈이 완전 눈에 바다가 있다는 건 저런 건데 빠져도 될 것 같아 네모꼬리랑 똑같은데? 어? 그래요? 어? 이기적인 유전자냐? 어? 나 이상하나 욕을 하시네 아 우와 진짜 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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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왜 대형 안 나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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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럽네 약간 무슨 데가 우기적이 어 살짝 귀 입음 잘 본 것 같아요 와우 와우 멋있다 진짜 몸도 좋아버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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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약간 외계인이 아닐까 추측이 되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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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생긴 얼굴로다가 정말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봤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즐기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약간 질투가 납니다. 얼굴이. 사람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